지난 시간에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무 건물에서나 다 적용이 되는지, 아무 임차인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경매 절차에서의 대항력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매에서의 대항력, 즉 낙찰자에게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생긴다고 했나요?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낙찰자한테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에서는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을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이 될 때,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이 뭐죠? 바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을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진행되었습니다. 매각가액, 즉 낙찰가액은 3억원이고요. 경매 진행비용과 소액 임차인 등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주택의 권리관계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 2016년 3월 15일에 김모씨가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즉 사오면서 은행에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서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 이후에 임차인 A가 전세 8천만원에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았고요. 전입신고와 점유만을 갖췄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대학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 A는 대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의 임대차 계약 이후에 캐피털사와 대부업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카드사에서 가압류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임차인 A는 확장일자를 받지 않아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본인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자들이 돈을 배당받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가압류권자에게까지 배당이 되고요. 배당 잉여금 85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 돈 또한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8천만원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집이 경매까지 넘어간 경우에 채무자는 돈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똑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B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B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도 법원에 했습니다. 이 경우에 3월 15일 설정된 근저당권,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임차인 B가 대항력이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사는 나가셔야 돼요. 다만 다른 점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생긴 우선변제권으로 인해서 본인보다 늦게 설정된 캐피털사와 대부업체 근저당권, 그리고 카드사의 가압류보다 본인의 채권을 경매 절차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순위 은행의 근저당이 2억을 배당받고요. 다음 본인도 8천만원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아서 마음 편히 이사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임차인보다 순서가 늦은 대부업체와 카드사는 배당금 부족으로 받을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더 좋은 권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B는 확정일자를 잘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차인 A와 다르게 자신의 보증금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대항력권에 의한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갖춘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고 알고 있죠. 이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날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주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사이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더 쉬울 거예요. 우선변제권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다음날, 주택인도의 다음날, 확정일자의 당일 중 가장 늦은 시기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 A가 11월 12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다면 다음날, 즉 13일 0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는 주간 기준이니까 11월 25일 주간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게 된 마지막 순간인 11월 25일 주간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임차인 B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11월 15일에 했다면 대항력은 그 다음날 11월 16일 00시에 발생하게 되죠. 이 확정일자는 11월 1일 주간에 이미 받았는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요. 16일 00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성립되자마자, 즉 3가지의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즉시 16일 0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임차인 씨가 주택의 인도는 7월 15일, 주민등록을 7월 17일에 했다면 대항력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날 7월 18일 00시에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6월 19일 주간에 이미 받았었는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없었죠. 그래서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18일 00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성립되자마자, 그 즉시 7월 18일 0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주택인도,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다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처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셨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경매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나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니고 투자가 본업이기 때문에 빠른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